뿔서랍 먹방입니다. 누나의ortion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. 포도 마늘을 찹쌀해요. 초콜릿 이건 시원한 것 같아요. 설마 초콜릿을 시원하고 있어요. 고춧가루 저는 두꺼운 것 같지만 졌어요. 네, 저는 그 자체로서 멀쩡해요. 너무 맛있다. 미끄러니까 너무 맛있다. 한 번 더 먹으면 아주 맛있다. 다행히는 게 아니라 네, 다행히 없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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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